앱센터는 원래 지금은 소프트웨어 정치연구소 김진영 소장님, 과학원 교수님 시절에 2009년도 12월이죠. 그때 닷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계가 그렇게 어떤 좋은 계기를 못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이 국내 그 당시 11월에 들어왔는데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작을 하신 건데 앱센터 그러면 뭐야 아직도 앱 만들고 있어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앱센터 운동본부예요. 취지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앱 개발자들이 모여서 개발하는 앱센터를 전국 방방곡으로 설치해라. 설치하면 주직적으로 도와줄게라는 이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앱센터 운동본부예요. 그런데 어쨌건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사실은 앱센터 그러면 아직도 앱 만드냐는 앱 만들어둡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고민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랬고요. 처음에 어떤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참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이 당시 참여를 했었고요. 그냥 필요한 걸 하자. 어쨌건 하자라고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게 있다. 여기 자리에 든 양석원 대표가 어느 날 이런 거 하고 싶어. 어? 그럼 같이 하면 좋겠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 행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앱센터의 간판 프로그램이 됐죠. 그래서 앱센터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저걸 어떻게 다 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데 뒤에 운영 철학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앱센터 내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괜히 얘기하다가 재밌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한 거 여기 한두 분 계세요. 다 그렇게 해서 B캠프도 만들어졌고 뭐 무슨 G캠프도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야 그럼 A부터 Z까지 만들어 보자 라고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아 그만 구글에서 ABC 컴페니를 만들어서 갑자기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각각의 챔피언이 있고 그 챔피언은 앱센터하고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고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A캠프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진행하던 게 있었는데 이거 좀 제대로 포뮬라이션 해보지?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막 만들고 뭐 이렇게 차터를 만들고 해갖고 지금 이선 교수님 숙대 그분이 챔피언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B캠프는 어느 날 야 이 비즈니스 모델 되게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또 김진영 대표 로아 컨설팅 아 그럼 내가 자원봉사 도네이션 할게. 좋네요. 앱센터가 밥 살게. 그렇게 해갖고 계속 발전해 나갖고 또 김진영 대표님도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의 어떤 런치패드 플랫폼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정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또 기업 지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앱센터 이렇게 놀면서 해보자고 재밌네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하고 그럼 앱센터 괜찮다 싶으면 조금 밥값 대주고 하고 모임하고 또 잘 도와주면 행사가 생겨요. 그게 괜찮으면 또 이제 스피너 오프돼서 되고 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그 스타트업 에코의 하나의 작은 벤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 철학 그러면은 누구에나 개방돼 있다. 그대 있고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위원이 돼버렸고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다 자발적이고 최소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제 앱센터는 행사들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스타터 위켄드는 저도 처음에 참여하고 놀란 게 금요일 날 저녁 때 지금은 해커톤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2010년대 우리나라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치를 해요. 나 이런 거 할래요. 100초 동안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한 110명이 참여했는데 54명이 피치를 했어요. 1회 때. 근데 결과적으로 좀 혼란스럽지만 결과적으로 10개 팀을 첨발을 해서 금요일 밤부터 여의땅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오로지 반만 줍니다. 대신 티셔츠를 줬어요. 티셔츠는 일체감이죠. 그래갖고 그 팀별로 알아서 잘 진행이 되고 어떤 팀은 깨져요. 그 다음 날 안 나와. 팀장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세렌디피티가 벌어져요.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 근데 그래갖고 그 경험 끝에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PT를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우리가 아는 학연지연 이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뭉쳐서 모여서 실제로 코딩을 하고 만들고 한 행위가 너무 놀랍고 제가 두 차례 참여했었는데 저희 평생 만나요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날 때쯤 되면 그 팀이 진짜 일체감과 공감대가 대단해져요. 물론 오래 못 가죠. 다들 사는 집으로 살고 가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정말 단실내 진정성 있는 거를 이렇게 도출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해서 좀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사회봉사상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시기도 해서 참 고마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앱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 그럴 때 지금까지 여기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회사가 된 상태에서의 지원이나 관심입니다. 근데 앱센터는 마음은 좀 있지만 회사도 아니고 혼자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이 주로 옵니다. 혹은 회사인 경우에는 이게 애들 개발자 고용하러 오죠. 그래서 앱센터는 근본적으로 인커버레이션 이전 상태의 개인 상태에서 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아까 아침에 김도용 교수님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생과 교수 간에 지속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되는데 앱센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서클 같이 자발적으로 일단 와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지 뭐지 하다가 여기 한번 가봐. 왔을 때 여기서 아까 인간관계 경험 그다음에 어떤 뭔가를 해보는 놀라운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아 이거 재밌구나 할만하구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하든 뭐든 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굉장히 early stage early stage라기보다는 아예 시작하기 이전 상태 결국 그래서 저변 확대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기억과 정신 약간 교육적 지명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다시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합니다. 세렌디피티가 많죠. 작은 성공의 경험, 작은 실패의 경험, 인간의 경험 그리고 개방 참여, 협력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통해서 깊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자. 그게 스타트업 위켄드. 저거를 왜 이게 꼭 IT만 해야 되냐. 게임 쪽으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인디게임 위켄드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일부 매체에서 저걸 해줬는데 인디게임 위켄드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사실 인디게임에서 창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와서 게임을 진짜 만들어요. 즐기더라고요. 놀랐고요. 그다음에 9월달 초에 야 그럼 이거 확장하자. 메이커 위켄드 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 메이커 위켄드를 일단 시작을 해보니까 놀라운 게 디자인 하우스라는 잡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잡지사인데 거기가 우리나라 디자인인 게 거의 학계 외의 허브인데 그쪽에서 같이 뭔가를 야 그럼 뭔가 특히 IoT로 가게 되면 IoT는 순소프트웨어로 뭔가 제품스러운 게 들어가니까 여기 결국 기구 디자인 그다음에 아름다운 디자인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프트웨어장 애들이. 그런 뭔가 컬래버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돕거나 혹은 디자인 개통과 연결해 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이거는 좀 잘 쿠킹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핸즈온 중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해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영을 책으로 배우지 않는다. 수영은 물에 들어가서 해봐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업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정보는 좀 있다 치고 한 번 해봐.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면 임자 해봤어. 아 저는 그게 참 대단한 거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해보자. 무조건 해봐라. 느낌이 다르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스탠포드 딕스쿨도 가만 보면 해봐라. 물어봐라. 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참여도 있지만 전문의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참여하는 분들끼리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고 또 좋은 만남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참여 참가자의 네트워크인 동시에 이거를 이제 어떤 지원하는 분들, 멘토들끼리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걸 좀 강화하다 보니까 좀 굴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마크 약간의 고충. 그래서 앱센터 운동본부로는 무슨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뭐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앱센터로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야 아직도 앱만 들어. 지금은 IOT 시대이고 한데. 그런데 어쨌건 저 앱센터라는 게 일단 아는 분들은 알고 해서 저 브랜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민은 저게 앱만은 아닌데. 요새는 앱은 인터페이스고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과정과 성장을 하다 보니까 KPI가 없어요. 창원 몇 개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성과가 뭐예요? 몰라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항상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성과 뭡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스타트 위킨드 세 번 했어요. 이게 성과이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나 이 섹터에서 뭔가 의미는 있구나라는 건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해. 해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뭘 얻어갈까 할 때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깨달아서 언젠가부터 찾아가기 인터뷰해서 이제 안경원 기자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자꾸 스타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꽤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참여자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해체하자. 뭐 그런 식의 과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선 자체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어떤 벤처 같다. 그럼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자. 왜냐하면 오히려 부담이 없이 시작했으니까 부담 없이 가보자. 라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회사가 되기 이전 상태의 애매함 그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